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 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MC로 노계환입니다. 방송이 나가는 오늘 5월 19일은 40년 전 광주에서 계엄령 해제를 외친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에게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고요. 40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하지만 40주년이 무색하게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기념행사가 취소되고 또 함께 기억해야 할 민주주의의 소중한 날이 그냥 지나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우린 광주의 정신을 계승한 투쟁을 통해서 권자에 올랐던 학살자들을 법정에서 내란죄로 처벌했고 5.18은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고요. 망월동 묘지도 국립묘지로 승격이 됐습니다. 또 폭도로 몰렸던 항쟁의 주역들은 민주주의를 지킨 국가유공자로 이렇게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것처럼 전두환은 뻔뻔스럽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보수라고 스스로 일컫는 몇몇의 무리들은 광주를 폭동, 북한군 개입이라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배나 보수 유튜버들은 희생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또 끊임없이 내뱉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방송은 40주년을 맞은 5.18을 맞아서 광주의 정신은 무엇이고 특히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시도가 일어나는 이런 현실 속에서 80년 광주 5.18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나 벌써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까마득한 옛날 사건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의미를 전달할 건지 오늘 좀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이끌어주실 초대 손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대학교의 노영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영기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뵈요. 네. 거의 1년 만이죠. 그때 어떤 주제로 우리 함께 방송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그 친일군인들 주로 이제 김석원 김창룡. 그렇죠. 아주 그때 재미있고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수님이 한국군 창설에 관한 전문 연구자시면서 또한 광주항쟁연구의 권위자시잖아요. 권위자라기보다는요. 최고 권위자. 그냥 뭐. 광주항쟁연구의 독보적 존재. 그거 그렇게 설명하시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힘들다 그러시면서 표정은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지금. 이번에 책 나오셨대요. 어떤 책 쓰셨습니까 제목은 그들의 518입니다. 그들의 518. 네. 책 소개도 해야 되나요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시죠. 거의 이제까지는 이제 주로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같은 경우 황쟁의 주역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반대편에 있던 공수부대나 아니면 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518은 어떤 의미였고 실제로 어떤 일들이 존재했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역시 한국군 창설에 관한 또 그런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거하고 접목해서 또 이렇게 신간을 내신 거네요. 네. 좀 잘 팔려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읽으면 좋을 텐데 잘 팔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5월 18일 날 나올 겁니다. 아.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은 5월 15일이기 때문에. 네. 전공 분야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분야신 거죠 원래는 이제 한국군 창설과 관련되어서 그 전후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군을 만들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한국군에게 영향을 미쳤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확인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나오는 학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군의 정치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주로 쭉 살펴보고 있었는데 뭐 한 10여 년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이제 광주 출신의 국방부에서 이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것을 만드는데 광주 출신의 연구자이면서 군을 알 수 있는 사람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합류를 하다 보니까 딱 교수님이네요.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거기서 한 2년 반 정도 활동하면서 일단은 1212 517 518 이게 이제 한 세트인데 그 사건을 조사를 하면서 새로운 자료들을 참 많이 봤죠. 그때까지 나올 수 있었던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많아졌었는데 그때까지 했던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고 이번에 최근에 이제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그동안 더 봤던 자료라든지 고민한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해봤죠. 네. 5월 18일. 그러니까 오늘 방송 들으시는 기준으로 어제 나온 신간이니까 네. 많이들 좀 찾아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군 창설 전문 연구자 씨인데 역사에서 가정이라는 건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한국군이 우리가 좀 바라는 것처럼 친일 잔재도 청산되고 인적 청산도 잘 되고 강정기 때 그런 인적 청산 이런 게 잘 돼서 정말 바람직한 모습으로 새로운 자주독립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한국군이 창설이 됐다면 5.16부터 아예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석사 논문 쓸 때 같은 경우 왜 한국군이 성격이 변화했고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집에서 논문 진도도 안 나가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tv에서 5.18 다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왜 국민의 군대가 국민들을 향해서 발포를 했는가 총을 쐈는가 그러니까 5.18로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 잊고 살고 있다가 그 다큐를 보는 순간에 이 문제를 해명할 수 있는 출발점이 어디일까. 한국군 창설이 왜 이런 식으로 되었어야만 했는가라는 부분들을 해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학위 논문은 그렇게 되었었고 창설로부터. 만약에 그렇게 됐다. 창설기에 좀 제대로 됐었고 국민의 군대로서 성격이 제대로만 됐다라고 한다면 군의 임무는 어쨌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국민의 군대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이 더 많죠. 5.18은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뺏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5.16도 사실은 자기 임무를 방기하고 병영을 벗어나서 그리고 12.12도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거의 유사하게 반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부분들을 이제 탐색을 했었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5.18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설기에 군이 좀 잘 정립이 됐으면 어떠했을까 네. 그런 어떤 이제 또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우리 노영기 교수님으로부터 중심적으로 좀 얘기를 듣겠고요. 또 두 분을 더 모셨습니다. 우리 민정문제연구소 조한성 연구원 나왔습니다. 네. 조작가 조한성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5.18 40주년 기념으로 이제 방송을 할 텐데 우리 조작가에게 5.18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5.18은 역사를 공부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거라든가 그다음에 대학 첫 1학년 입학했을 때 그 5.18 비디오부터 보고 시작하거든요. 보통. 운동권이었군요. 뭐 운동권하고 상관없이 사업관은. 오리엔테이션 때 그거 틀어주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18 다큐 틀어줬고 선배들이 임수경 방북 비디오 이거 틀어줬습니다. 깊은 감명을 받았죠. 이제 전공을 뭘로 할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현대사 전공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 5.18 그다음에 6월 항쟁 그런 영향을 받았었고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연구소 권시용 연구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시용입니다. 우리 권시용 연구원도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냅니다. 네. 우리 조한성 연구원과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권시용 연구원에게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반성부터 해야 될 텐데요. 왜요 우리 조한성 선생님과는 달리 저는 5.18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공부 를 하지 못했고요. 조선시대 전공이잖아요.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경상도에서 대학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5.18을 처음 접하게 된 게 모래시계라는 tv 드라마였어요. 네. 그 이전까지는 5.18이란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었지 못했죠. 제가 가진 그런 성장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노태우랑 김영삼 김대중이 대통령 선거를 치렀을 때 87년 대선. 네. 그때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게 어머니 아버지하고 집에서 tv를 보면서 저녁에 tv를 보면서 대표방송을 보는 거죠. 노태우가 됐다더라 다들 아니라서 박수 쳤어요. 그래도 반경이 됐어요. 한 대만 때려도 됩니까 . 그런데 이제 우리 또 권시용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저희들보다 조금 나이가 또 젊고 그러니까 오히려 좀 젊은 세대들에게 가도 가까우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고 또 대학에 가서도 다들 이제 선배들이 비디오도 보여주고 안 봤습니까 비디오. 저희는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 그런 환경적인 차이가 있어서 5.18에 대해서는 아주 뒤늦게 알게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부끄럽지만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가 공부 많이 하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벌써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제가 1972년생인데 40년 전이면 저한테 태어난 기준으로 40년 전 이면 몇 년이에요 1932년인가요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20살이 2000년생 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태어나기 20년 전 일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한국전쟁 때라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지금 20대 초반에 젊은 친구들에게 5.18은 정말 예전 일처럼 느껴질 거라는 거죠 . 그러니까요 맞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들한테 너 5.18 알아 하고 아들이 몇 살입니까 17 네 고 1이에요 결혼은 또 언제 못 주겠어요 안 돼요 알긴 알긴 알아요 부마항쟁부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빠보다 낫네요 전두환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그 정도예요 학교에서 그 정도는 배웠대요 배웠대요 그런데 학살의 구체적인 참상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5.18 광주항쟁 40주년 기념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1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고요 1부에서는 광주항쟁 열흘간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왜 특히 이제 왜 시민들이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지 시민군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고요 2부에서는 오늘 광주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쟁점이 뭔지 10개의 질문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민군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교수님 글쎄요 이게 시민군 명칭이 시민군이긴 한데 이게 시민군대라고 보기에는 좀 시민군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군대 조직이죠 그러면 맨 처음에 시민군이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한 건 어디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제가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24일 날 나온 투사예보에 처음 나오더라고요 스스로 네 시민군이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이제 광주 시내에 총기가 풀리니까 앞으로는 첫째는 그것도 이제 참 감동적인데 뭐냐 하면 하나는 중고생들의 총기 사용이나 습득을 엄금함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는 총기류는 시민군이 관리하겠다 두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만큼 많이 총기가 풀렸다라는 것이 없고 그래서 이제 통제를 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시민군이 체계를 잡혀가는 시점 그 당시에 이제 항정의 주역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22일 날 사실은 이제 시민들이 완벽하게 광주 시내를 이제 뭐랄까 점유를 하죠 공수부대를 비롯한 계엄군 자체가 철수를 그 전날 오후에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모든 권력의 공백지대가 나왔고 그걸 이제 시민들이 딱 들어가서 전남 도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게 이틀 동안은 조금은 뭐랄까 누구든지 다 나 들어요 도청이라는 공간이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역할 분담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총기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그런 정도로 자 그러면 항쟁 열흘간의 기록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순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한성 연구원 1980년 5월 17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5월 17일 날 확대 계엄이 선포가 됐죠 그래서 계엄령과 동시에 이제 휴교령이 됐고 전국의 각 대학의 공수부대와 해병대들이 왜냐하면 장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아마 새벽에 다 상황이 종료되어버리는 점령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월 17일 이 계엄 확대 선포로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다 좀 조용해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유독 광주만 그럼 좀 항의 시위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있기는 있었어요 서울도 있고 전주도 있고 부산도 있고 몇몇 군데에서는 나오기는 했었는데 광주만큼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제 5.18이 갖는 특성인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하는데 나중에 되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항쟁의 주역으로 바뀌게 되죠 주역 자체가 주체 자체가 항쟁의 주체가 바뀌게 된 시점이 이제 한 5월 18일은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5월 18일 네 그래서 다들 뭐 어디 놀러 가시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일당이 주말을 맞아서 기습적으로 확대를 한 거죠 계엄령을 그렇죠 그래서 5월 18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월 18일 원래 이제 그 전부터 도청 앞이 이제 지금은 아시아 문화의 전당인데 그곳이 이제 금남모가 조선시대 전국 하셨으니까 금남정충신 군어로부터 이제 따온 거리거든요 남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요 네 비단금자에다가 남양남자 쓸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곳이 거의 지금으로 치면 서울의 광화문 4거리 정도가 서울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지방에 보면 아니 여러 군데 중심 도시가 있는데 중심지가 있는데 광주나 아니면 부산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시내 한 개죠 한 개죠 택시 타고 그냥 시내 가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1980년 금남로가 딱 그런 곳이에요 지금은 이제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가 구도심이 됐는데 80년만 하더라도 거기가 전남 도청이 가운데 딱 한복판에 있어요 그 건물은 또 역사적인 건물입니다 근대 문화유산이에요 그래서 30년에 지어졌던 건물이었었고 지금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전남 도청이나 충남 도청이나 똑같아요 구조가 일제시기 때 만들어져서 그게 아마 설계도가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간 자체가 한편으로는 그렇게 행정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광주라는 게 이제 전라남북도를 포괄하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행정의 중심지고 나쁘게 말하면 아니 비판적으로 보면 지배의 중심지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배의 중심지니까 저항의 중심지가 돼요 4.19 때도 그곳에서 사람이 죽어요 경찰이 발포를 해서 도청 앞에서요 네 그리고 그 옆이 이제 나란히 금남로는 이렇게 대로변이고 차가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충장로는 이제 상업시설이 있던 곳이고 일제시대 때는 혼마치에요 혼장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건준부터 거기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역사성을 따지고 보면 그 공간이 갖는 상징성이라는 게 굉장히 컸고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원래 이제 5월 18일에 휴게령이 떨어지니까 그 전에 5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그곳에서 도청 앞 분수대에서 날마다 집회를 했어요 민족민주화 대성애라는 걸 했었는데 어디서 주최한 집회인 거예요 광주 지역에 이제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그리고 경찰은 보호해줬고 진압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횃불 시위까지에요 5월 16일 날은 횃불 시위도 하고 5.16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16 화형식도에요 그런데 하루 경화적인 시위가 계속됐던 거죠 네 그래서 하루 쉬고 그 다음날 5월 18일 그러니까 5월 정확하게 시간으로는 이제 5월 17일 24시를 기해서 비상기엄이 전국으로 확대가 됐죠 그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기엄대비 문건이라는 걸 만들어서 크게 논란이 됐고 결국은 기무사령부가 해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이제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응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국회를 열면은 계엄령을 해제시킬 수 있다 법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경우는 한 번 있었어요 해제결의안을 통과를 시킨 건 아니지만 국회 문을 열었던 적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언제냐면은 부산 정치파동 때 그건 발췌 개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은 국회가 문을 못 열어요 다 막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국회는 출근 못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17 12.12가 끝난 다음에 군 지휘권을 장악하고 점점 영역을 확대해 가던 신군부가 했던 이유가 5.17을 했던 이유 자체가 첫째는 모든 현정 질서를 중단을 시킨 거죠 그래서 국회 자체도 무력화 시킬 수 있었고 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된 경우는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내각이 소용이 없게 돼요 국무회의가 그러니까 원래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하나만 넣으면 돼요 제주도 실제로 그랬고 제주도 넣었는데 뭐가 다르느냐 보고를 하는데 국방부 장관을 거치질 않아요 그냥 군이 계엄사령관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고 군이 장악하고 있고 군에 의해서 통제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월 다시 이제 이야기를 좀 돌려야 되는데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그렇게 평화로운 집회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나중에 82년도에 수배자로 있다가 잡혀가지고 옥중 단식하다가 이제 죽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서울역 서울에서는 이제 5월 15일 날 서울역 해군을 하죠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그때 당시에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얼마 전에 그분이세요 그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심재철 아닙니까 네 고향이 광주예요 그러니까요 광주일고 나왔고 이런 얘기해도 되죠 얼마 나쁜 놈입니까 그런데 회군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결정이 난 상황이었어요 5월 16일에 시위가 광주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5월 16일까지 하고 토요일 1일 쉬고 나서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겠다 해요 그 당시에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11.6 이후에 유신체제를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요 핵심은 헌법을 개헌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그런데 이제 군부가 여동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전두환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다라는 게 학생들도 알고 있었고 일반의 시민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앙정보부장 취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중앙정보부장은 겸직을 할 수 없는 자리예요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이 된 건 중앙정보부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취임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나냐면 1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다음해로 미뤄져버립니다 미국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간접적으로 표시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취한 조치가 뭐였냐면 5월 17일 비상기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자 대한민국이 여행금지국이 돼요 그러니까 안보를 이야기하는데 전혀 한미동민이나 안보하고는 상관없이 가는 거죠 정반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집회장에서 박관현 전남대 총학생회장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휴교령이 떨어지면 그거는 전남대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휴교령이 만약에 떨어지게 된 경우에 군부가 다시 나오는 경우에는 첫째는 학교 앞에서 정문 앞에서 두 번째는 이제 어디 시내 중심가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다른 지역은 뭐 당시에 서울에서도 몇 군데에서 시위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끝나버리죠 그런데 광주는 정문 앞에서 전남대 정문 앞에서 티격태격 하다가 시내로 이제 금남로로 뛰어온 거죠 전남대 정문 앞에서 5월 18일에 전남대 정문 앞에서부터 공수부대에 잔인한 진압이 시작된 게 아닌가요 그 전에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공수부대가 7공수여단이 광주에도 들어갔는데 광주에는 두 개의 대대가 들어갔지만 전북하고 그러니까 전주하고 대전에 한 개 대대씩도 들어가요 31 32 대대가 들어가고 33 35 대대는 광주로는 그렇게 됐는데 전북대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전북대요 전주에 있는 수업 네 학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검거를 합니다 공수부대관들이 계엄군으로 들어가 가지고 휴교령이 되면서 간판을 붙이고 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드려요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농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전남대 같은 경우도 졸업 작품을 위해서 전시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잡혀가는 거예요 조선대는 방송국에서 방송국 학생들이 학교 방송국에서 노는 거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거 잡혀가요 엄청 맞고 그런데 어떤 사건이 터지느냐 하면 전북대에 있던 이세종이라는 학생이 죽어요 그 계엄군에 의해서요? 그렇죠 어떤 그런데 계엄군은 뭐라고 7공수여단에서는 보고를 하느냐 하면 실족사다 그러니까 건물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서 죽은 것이다 라고 됐는데 보통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면 현직 검사나 아니면 경찰이 출동을 해서 사망사고에 대해서 이게 실족사인지 아니면 다른 사건인지에 대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그 사람들의 임무인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 전주지검의 당직 검사가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5월 18일의 일인가요? 그렇죠 새벽에 전북대 사건이 5월 18일 새벽에 출동을 했어요 검사가 네 그냥 옵니까?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현직 검사가 계엄군이 막아서 막아서 그런데 당직 검사가 역사의 순간에 꼭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안상수 박종철 열사 네 그리고 나중에 창원시장인가 했던 국회의원에 했던 그 안상수 그 안상수가 안상수라는 검사가 현장에 출동했는데 계엄령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민간의 모든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사회를 군이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 것이고 생사 여탈권 자체도 군이 장악을 하고 있는 그게 계엄령이 무서운 건데 그걸 이제 바라고 계엄을 대비한 것도 있죠 아니 그런데 그 전북대학생은 왜 죽은 거예요? 현직 검사가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전북도에 와가지고 국정감사를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현직 검사인 나도 현장에 접근하고 싶었는데 자기 눈으로 보기에는 실족사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를 못했다고 그래서 안타깝다고 그럼 계속 의문서로 남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된 거죠 아니 이제 실족사로 처리가 된 거죠 아 실족사로 처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게 전북대에서만의 상황은 아니고 전남대라든지 조선대라든지 이렇게 군이 투입된 광주에 있는 지역에 투입된 곳에서 학 내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정문 앞에 이제 학생들이 모였을 때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제 폭력적으로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면서 해산을 시키게 된 거죠 5월 18일에 이제 전남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시위에 공수부대가 네 폭력적으로 잔인한 진압을 시작을 했고 학생들이 시내로 진출을 한 건가요? 그렇죠 제가 한 번 점을 찍어봤더니 한 3km 좀 넘더라고요 어떤 게? 전남대에서 시내까지 거리가 금남로까지의 거리가 저도 한 번 뛰어보기도 했는데 갈만은 해요 좀 멀긴 한데 그럼 시내에서 이제 시위를 했을 때도 역시 공수부대가 투입이 돼서 진압을 했고 아니요 오전에는 아니었어요 오전에는 이제 당시에 전남 도 경찰국장 지휘하에서 시위를 진압을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경찰 같은 경우 당시에 이제 경찰국장의 안병하라는 분인데 유명한 분이죠 네 그분이 이제 평전이 나왔나 모르겠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원래 출신이 어디냐면 648기예요 김종필 김영욱 그 당시에 이희성 그 다음에 이군사령관이었던 진종체 이런 양반들하고 64 동기예요 그리고 참전용사예요 6.25에 한국전쟁 때 참전해가지고 화랑 무공훈장까지 받은 양반이에요 그런데 왜 계속 군에 안 있고 경찰이 됐죠 그게 5.16대 이후에 군에서 전직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부러 진급 접체라든가 아니면 고태타 이후에 민간의 경찰서장이나 과장은 군인들로 다 바꾸거든요 아마 그때 이렇게 이직을 하시지 않았나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 당시에 그 전해에 이제 전남도 경찰국장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분의 원칙은 뭐냐면 시위가 발생을 하면 해산을 시켜라예요 잡지 말고 잡 때 주동자는 잡는데 그래서 6명인가 잡히긴 잡혀요 전남대 학생들이 6명 정도 잡히는데 그런데 나머지는 다 쫓아내요 그래서 금남로에서 해산되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대여를 지어가지고 각지로 흩어지긴 하죠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파출소에 돌도 던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폭력적이 되기 보다는 일단은 금남로에서 시위를 못하게 쫓았다 해산 위주로 그게 이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는데 어쨌든 오전의 시위는 그렇게 해서 해산이 돼요 그러니까 오전의 시위는 시내 금남로에서의 시위는 경찰이 이제 해산을 했고 그럼 오후에 공수부대가 시내 시위를 진압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네 4시 정도부터 진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공수부대원들이 어떤 식으로 진압을 한 겁니까 5월 18일 오후에 그러니까 오전하고 오후하고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일단 전남대 정문 앞에서 있던 시위에서는 그냥 곤봉 같은 것만 사용했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오후 이제 시내 시위에서는 어떤 걸로 진압을 하게 되는 건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곤봉하고 총하고 그다음에 가끔씩 대검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모두가 다 대검을 꽂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럼 5월 18일에는 대검이 의한 자상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8일부터 대검을 착검해 갖고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시위대 대검을 착검해 갖고 군인이 그걸 사용을 했다는 게 당시 영상에서도 18일 날 오후에 진압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착검을 한 화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수부대 출신들은 다 에이 그걸로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해요 대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날카롭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안 했다 그걸 뭐하러 할 필요 있냐 곤봉도 있고 총 개머리판도 있는데 그런데 사진이나 영상에 보면 착검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시각적으로 시위대에게 주는 공포감이 있죠 대검을 착검을 하면 그리고 대검 날 세우면 엄청 날카롭죠 그거 전시에 날 세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상환자가 나오고 대검에 의한 사망자도 나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은 했던 것 같아요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있거든요 착검을 한 상태에서 쫓아가는 것 그런 사진들도 있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그게 이제 그로 인한 사상자들이 발생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오전에 경찰의 방식하고 오후에 공수부대의 방식하고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경찰은 뭐냐면 쫓아내면 그 이상은 안 가요 쫓아가지를 않아요 금남로만 벗어나면 그냥 내버려 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공수부대는 끝까지 쫓아가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수부대원들의 심성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은 공수부대를 시위 진압에 투입한 것 자체가 잘못이죠 혹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이거 조금 봤죠 거기에 보면 공수부대의 인물을 설명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김지원이라는 배우가 송혜교에게 여배우 이름 참 잘 기억하시네요 저는 다 봤어요 일부러 봤어요 김지원 씨 매력적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사이가 안 좋게 나오는데 어느 날인가는 이게 송혜교 라는 배우가 연애를 할까 말까 목숨을 건 이 알파 팀장하고 연애를 할까 말까를 두고 하는데 설명을 해 줘요 공수부대가 불안하냐라고 하니까 감히 이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알고 그러느냐 유사시에 적 후방에 집투하여서 요인 암살 주요 시설 파괴 그다음에 항폭 유도 항폭 유도하면 잘 모르시는데 폭탄을 어디에다 떨어뜨려야 되는지 신호탄을 꽂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연기를 피워주는 것이죠 그런 임무를 하려면 이거는 살아오기가 힘든 임무죠 사실은 전시에 그런다라고 하면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을 것이고 그런데 그 부대를 후방에 있는 국민들 대상으로 시위 진압에 투입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철저하게 공격형 부대인데 그런데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신군부가 대비를 하면서 2월경부터 80년 2월경부터 아직 개학도 안 했는데 대학가에서 시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공수부대에게 충전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뭐 그에 대해서 할 말은 없는데 그 충전훈련을 받아보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힘들대요 그럼 충전훈련을 계속 받고 목이 오를 대로 올라서 작전에 투입이 된 거네요 아주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신경도 날카롭고 그런데다가 5.17 조치는 어쨌든 비상계엄이 확대가 되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법적인 시위를 한다 그리고 시위하는 사람들은 영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폭도라는 영어가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었고 또 하나는 불순분자 불원분자 고정간첩 고첩이라고 하죠 그런 영어들이 통용이 되는데 구분이 안 가요 왜 저 영어를 구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사용이 되고 공수부대원들한테 학교에 있는 놈들은 학교에 있는 자들은 다 불순분자다 시위하는 자들은 불순분자고 불원분자다 라고 주지를 시키죠 그래서 무조건 잡아라 2월부터 독이 올라 있는 데다가 명령은 불순분자 잡으라고 하는 데다가 국버서 쟤네들 다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정신교육을 엄청 시켰겠죠 저게 애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내에다가 풀어놓고 잡아라고 하면 그건 누가 봐도 이제 거의 끝장을 보는 거죠 그리고 5월 18일 날 그런 일들이 무슨 이제 많이 시내에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때 당연히 그 진압봉들을 바로 머리에다가 때려가지고 당시에 그 보신 분들이 박이 터진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박이 두개골이 깨진다 두개골이 네 바로 그러니까 피가 금세 피가 철철철 흐르는 그런 건 시민들이 다 보는 거죠 그렇죠 아까 그 금남로가 가지는 상징성이라는 게 시내 중심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뭐냐면 이곳이 광주 시내에 있는 거의 모든 시내버스에 돌아가는 곳이에요 회차 네 그 분수대 광장을 한 번씩 돌아가야 됩니다 눈앞에서 다 보여요 데다가 공수부대가 어디를 쫓아갔느냐 하면 공용터미널이라는 곳이 지금은 이제 롯데백화점 광주 은행 본점 뭐 이런 데가 있는 곳인데 네 그곳은 이제 금남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그곳은 전남으로 가는 모든 버스들이 회차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외버스들이 네 거기서 진압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는 광주 시내에는 거의 모든 소식이 전달되죠 실시간으로 그 다음에 공용터미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전남으로 널리 널리 금방 퍼져나가죠 거기다가 방송에서는 김대중 연행이라는 소식이 들리죠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 이건 뭔데인 거죠 자 이게 이제 5월 18일의 상황인 거고요 자 그 다음 날 5월 19일 분노한 시민들이 더 많이 늘어났겠네요 그걸 직접 목격하고 공포는 느끼지만 당연히 또 분노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이게 이제 5월 19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돼버리는데 18일 날은 어떻게 보면 휴일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안 나와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주로 학생시위가 중요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19일이 되면 달라지는 게 몇 가지가 보이는데 월요일인 거죠 네 월요일 날 일단은 시민들이 출근을 해요 거기가 전남 도청만 있는 게 아니라 은행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언론사가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 다음에 ymca ywca 카톨릭센터 같은 문화시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시학원 학원들이 밀집돼 있어요 거의 모든 광주의 일상이 다 모여지는 중심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날 소식을 이미 듣고 있는 상태에서 왔는데 아침에 전남 도청 앞 가장 큰 도로가 공수부대원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버스가 안 다니고 사람도 못 다녀요 그런 찰나에 거기다가 뭐가 출동을 하느냐 하면 전날하고 달라지는 게 두 개인데 하나는 장갑차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에 헬기가 뜨기 시작합니다 헬기는 왜 떴을까요 이때 첫째는 일단은 시위의 동향을 파악하려고요 그러니까 서울의 봄 시기에 5월 달에 서울에서도 헬기가 떠요 5월 13일인가에 헬기가 뜨고 공수부대도 그때도 투입이 되었고 그렇기도 했는데 어쨌든 헬기가 떴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걸 눈앞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출근길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해버리냐면 일단은 부대가 증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두 개 대대만 있었는데 이날 새벽에 11공수여단이 서울에 동국되어 있다가 그대로 광주로 와요 여단 전체가 여단 전체면 여단이 거의 이제 한 3개 대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개 대대가 있었는데 3개 대대가 더 왔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4개 대대가 왔대요 아 4개구나 제가 여단 본부에서 군생활을 해서 여단 잘합니다 그런데 공수여단 이런 데는 규모가 일반 부대하고는 좀 다르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공수부대 1개의 여단이 일반 보병이 1개의 사단보다 낫다 전투력 면에서는 그렇죠 병력 규모는 좀 다르죠 병력 규모는 더 작습니다 그렇죠 한 개 대대가 한 100명 정도 그러니까 최정예 병사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반 보병 사단에서 일단은 낙하산 띄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저 그런 비디오도 봤는데 공수부대에 이렇게 홍보 영상 봤거든요 아 입대하셔서 그러려고요? 아니요 5.18 관련돼서 조사하러 이제 각 부대에 한번 갈 때 봤었는데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던 게 어떤 겁니까? 산에서 이렇게 절벽을 타고 내려오는데 보통 사람들은 산악인들 보면 이렇게 발을 구르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수부대원들은 뛰어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인질 구출 작전이나 이런 거 할 때 치고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얘기가 좀 딴 데로 흘렀고요 시간이 빨리빨리 가야 됐네 어찌 됐건 5월 19일 네 5월 18일보다 공수부대 여담병력이 추가로 강조해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인에 바로 투입돼요 아 오자마자?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시민들도 규모가 전날에 비해서 전날에는 100명에서 100여 명 200명 이렇게 해서 한 1000명까지 간다 1, 2000명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서로 간에 양측의 병력 계엄군의 병력도 공수부대의 병력도 늘어나지만 시민들의 시위에 참여하는 숫자도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특징적인 진압의 양상이 나타나는데 옷을 벗겨요 거둬서 팬티만 입히는 사진으로 많이 보죠 네 영상으로도 남아있고 그게 이제 5월 19일 날 금남로 한복판에서 한낮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일단은 진짜 충격과 공포죠 분노도 느끼게 되고 할 말이 없죠 욕부터 나오겠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 전날 이미 상황이 터져버린 상황에서 거기다가 팬티만 입혀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원산폭격시키고 발로 차고 트럭에 싣고 거기서 공복으로 내리치고 하는 광경들이 눈앞에서 그것도 월요일날 한낮에 그냥 쫙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걸 보고 항의하는 시민들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당연하죠 네 희생자 사망자가 5월 18일부터 나옵니까 네 5월 18일부터 이제 시민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5월 18일 날 최초의 사망자가 김경 아 저 압니다 김경찰이라는 분이거든요 공식적인 최초의 사망자 네 청각장애인이시잖아요 네 대답을 잘 안 한다고 청각장애인이어서 대답을 못하는데 못하죠 그런데 대답 안 한다고 공수부대원 이 때려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5월 18일의 일이군요 네 5월 19일에는 그러면 사망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상황이라는 게 정확하게 5월 19일 날 어떻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또 사람 목숨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저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상처는 많이 받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렇게 피가 흘리는데 잘못 맞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부상자들은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망자들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눈앞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 번은 공수부대 출신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왜 팬티만 입히는 그런 못된 짓을 했냐 고 했더니 그거는 훈련이었다 포로를 잡으면 도망을 못 가게 하려고 허리띠부터 풀어가지고 그걸로 포송줄을 하고 그다음에 옷을 벗기면 못 도망간답니다 네 본인도 위축되고 또 도망가면 금방 눈에 띄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수부대원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전투를 치른 거죠 그러니까요 국민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적으로 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5월 19일까지의 이 사상자는 다 맞은 거나 아니면 대검에 의한 자상이나 이런 거고 총상은 아직 없는 거죠 아니요 총상도 있어요 5월 19일에도요 네 5월 19일에도 그럼 발포가 있었던 건가요 네 한 번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오후에 한 4시 몇 분경인가 이 공수부대 장갑차가 가고 있는데 이게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서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자 열받은 시민들이 이제 분지른다고 하니까 그 해치 뚜껑을 열고 거기 타고 있던 공수부대원이 발포를 해버린 거예요 어떤 총으로요 m16으로 m16으로 네 발포는 최초 발포는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게 최초 발포니까 5월 19일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당시에 그 현장에 있던 김영찬이라는 그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죠 네 지금 이제 거의 환갑 다 되셨겠죠 근데 아마 이제 직격은 안 맞았던 것 같고 아마 공포를 쐈을 것 같아요 근데 배를 맞고 튀어나온 총알에 배가 관통당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관통을 당했다던가 아니면 그 파편이 박혔다던가 아무튼 배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근데 그분이 이제 운이 참 좋으셨던 게 현장에 의사선생이 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병원에 들어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난 다음에 전남대 병원으로 후송을 시킨 거죠 전남대 출신이 의대 출신이다 보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공수부대가 쐈다라는 것을 이야기가 쫙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광주 시내는 그리고 군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공중 그분이 이제 운이 좋으신 게 공중보건이 발령을 앞두고 있으신 분이셨어요 내일 모레면 광주를 떠나서 어디 시골로 가셔야 할 분이었는데 그 상황에 이제 그 응급처치를 한 거죠 그래서 보안부대에서 유원비어를 유포를 시키니까 출두를 하라 이미 상황은 다 파악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공수부대가 발포를 했는데 계속 군이 발포했다라는 상황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조작을 하려고 했든지 어쨌든지 그런데 그분은 광주를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 같으면 금방 잡혔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탈출을 해가지고 다행이네요 네 몇 년 전까지 원강대 병원장 하셨어요 정은택 선생님이라는 분이신데 운이 참 좋으셨죠 이날 그 유명한 유원비어들도 그렇죠 퍼지기 시작했죠 유원비어가 이제 가장 특색이 있는 유원비어가 경상도 군인들이 나왔다 투입되어서 광주 시민들을 실을 말리려고 한다 라는 게 가장 유력했고 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분노하고 있는데 이제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유원비어가 됐고 실제로도 몇 대 차가 경상도 표지판 달고 있다가 불타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좀 의아스러운 건 유원비어가 나오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군경이 움직이질 않아요 유포자를 잡는다 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걔네가 유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은 안 되는데 강한 의심이 되겠죠 강한 의심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면 틀림없이 공수부대원들 중에 경상도 말투를 쓰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다른 지역 사람이고 특히 경상도 억양이 바로 이 귀에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실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 이제 의도적으로 유포를 유포를 시키려고 증폭시킨 사람도 있었을 텐데 문제는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될 경찰이나 아니면 계엄군이나 또는 보안부대나 이런 데서 다른 유원비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인물이나 5.18과 관련되어서 이제 서울이라든지 심지어는 경북 군위에서도 유인물이 발견돼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수사기관들이 총출동합니다 전주에서는 어떤 사례도 있냐면 필적감 정도예요 누가 이 유인물을 유포했는지 아니면 낙서를 누가 했는지 5.18에 관련돼서 그런데 광주는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군부대가 경찰은 뭐 하고 있었죠 그러면 경찰은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엄령이 무서운 게 그건데 민간의 치안권을 경찰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경찰이 그 권한을 쓸 수가 없어요 이미 계엄령이 되는 순간부터 공수부대가 모든 걸 장악하니까 뭐 이거는 상대가 안 되죠 예를 들면 49년도에 6월 6일 날 반민특위가 해산되지 않습니까 중부서 윤기병에 의해서 그런데 그때 현장에 달려간 대검 총장이 총 뺏겼대잖아요 순경한테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황이 된 거죠 비유는 뭐 경찰하고 이제 군대인데 그게 이제 군은 더 힘이 셌던 거죠 그 당시에는 일단 좀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네요 날짜별로 어떤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좀 타이트하게 쫙쫙쫙 넘어갔으면 좋겠습니까 5월 19일에는 이제 학생시위가 광주 시민들에 의한 시민항쟁으로 크게 증폭되는 그런 단계였던 거죠 그렇죠 5월 20일에 상황을 좀 훑어보죠 오전에는 공수부대도 이제는 좀 뭐랄까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시민들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19일까지는 서너 명씩 짝지어서 다니면서 진압을 했다라고 한다면 20일부터는 이제 대대가 움직여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였고 거기에 증폭을 시킨 게 뭐냐면 그 18, 19일날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택시라든지 아니면 버스라든지 이런 게 가고 있으면 세워놓고 환자를 수송하고 있는 택시라든지 아니면 승객을 싣고 가고 있는 택시를 내려서 택시 운전기사까지 구타를 해봅니다 그와 같은 사례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야구장이 있는데 무등경기장에서 기사들이 1차로 모입니다 택시기사들만 우리 뻔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5월 20일에요 네, 오후쯤에 네, 일단은 처음에 모였는데 경찰, 교통경찰이 가서 에이,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해서 아마 해산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버스기사 아저씨들이 같이 왜 너희들만 하느냐 이 차는 버스기사 아저씨들 그다음에 트럭을 모시던 분들도 너희들만 광주시민이냐 우리도 광주시민이지 그래서 결국은 대열이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버스, 트럭, 차 그전까지는 시민들이 화염병도 던지고 돌도 던지면서 거의 맨몸이었는데 이거는 공수부대도 겁이 나는 거예요 차량이 밀고 들어와 버리니까 금남로 삼가까지 쭉 밀고 들어와 가지고 삼가 광주 관광호텔이라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 거기서 이제 막아요 공수부대원들이 막긴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열이 따라오게 되면서 그날부터 이제 격전지가 격전이 벌어지죠 시민들이 광주역 앞에서는 심한 충돌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광주역 전남도청도 엄청나게 많은 수만의 시민이 모여가지고 수만 명이 모이니까 공수부대원들도 이제 거의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 광주역이라든가 광주시청 전남대에 이제 그 전 20일 날 들어온 부대가 삼공수여단이에요 이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 부마항쟁 때 부산에 투입돼가지고 단 하루 만에 모든 상황을 정리를 냈어요 그런데 그 부대가 원래는 서울에 있었는데 다시 광주로 투입이 된 거예요 그 삼공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정예 그중에서도 최정예 부대인데 이 부대가 광주에 투입되어가지고 했는데 본인들도 에이 우리가 내려가면 금방이겠지 왜 우리를 이 개고생시키냐라고 하고 왔는데 상황은 정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주시청하고 여기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가깝거든요 광주시청이 시민들에 의해서 거의 포위되다시피 해가지고 전남대에 있는 본부대에 연락을 해서 뭘 하게 되느냐 하면 지원 요청을 하게 돼요 구출해달라고 계엄군이 시청에 공수부대가 거기 주둔했는지 계엄군들이 시민들에게 포위돼가지고 꼼짝을 못하니까 지원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전남대에서 그쪽으로 출동하던 부대가 시민들을 향해서 이제 발포를 시작을 합니다 19일의 발포는 우발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집단 발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주항쟁의 최초의 집단 발포인가요 그렇죠 그날 이제 5월 20일 20일 저녁 한 9시 넘어서 일 것 같아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시민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은 이제 차로 밀어버려요 공수부대를 광주역 앞에 있는 공수부대 그 과정에서 삼공수여단에 병사 한 명이 죽어요 차에 공수부대원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실탄을 장전하고 여단장 명령 하에서 집단 발포를 하고 문제는 그다음인데 그렇게 몰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도저히 광주역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최정해부대인 삼공수여단도 못 지키게 되니까 광주역에서 전남대는 가까운데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시민 다음날 새벽 한 5시쯤 넘어서 광주역 앞에서 두 구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미처 못 지운 시신이죠 그렇죠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현대사회에서 보면 권권력에 의한 죽음에 의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확 바뀌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10월 항쟁 때에도 시위하고 있는데 경찰이 발포를 해가지고 그게 10월 항쟁으로 전면화되어 버렸죠 그날 저녁에 발생을 하고 그 다음날 대구 그다음에 경북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 200만 명이 장발하죠 10월 항쟁이요? 네 46년도 대구 박상희가 죽었던 네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죠 그다음에 47년도 제주도에서는 3일자에 시위하는데 관덕장 앞에서 경찰이 발포를 해가지고 그게 쭉 연결돼서 4.3으로 연결이 되죠 그다음에 4.1부 때는 김주여대 시신 6월 항쟁 때는 박종철 이한냐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척불 때는 백남기 선생 백남기 어르신 나고 저기하고 세월호 그러한 죽음들인데 5.18 때 이 광주역 앞에서 발견된 두 구의 시신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시신은 그 전날이니까요 5월 21일 새벽 5시에 광주역 앞에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 시신은 5월 21일 그 집단팔 발포 때 희생된 그 시신이겠네요 아니죠 그 전이죠 3공수 여단이 발포하면서 전남대로 철수하는 게 한 2시 반쯤인데 새벽 2시 반인데 철수하고 난 자리에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5.18 그 사진을 보면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손수레 리어카에 그 사진 압니다 세 글기 같이 시민들이 광주역에서 발견된 그 시신들을 손수레에다 싣고 금남로 가요 전날 새벽까지 한 3시까지 시위를 하다가 통행금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좀 소강 상태였는데 아침 6시 밤부터 금남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이제 5월 21일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5월 21일 한 10시 넘으면 거의 한 10만 명 모여요 10만 명 광주가 몇 명쯤 살아된 도시였어요 제가 통계청에서 보니까 한 72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7분의 1 네 그런데 거기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전남대 앞에도 있었고 조선대 앞에도 있었고 수만 명이 있었으니까 한 못 그건 최소로 잡아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군이나 경찰에 잡은 게 경찰 기록 같은 경우는 한 20만 잡아요 거의 다 나왔다 그렇죠 광주 시민들이 거의 다 나왔다 나와서 계속 밀어붙이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MBC 다큐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김밥 나눠져요 나온 사람들이 그렇죠 시민들은 김밥이나 빵이나 이런 게 있는데 공수부대는 어떠냐면 시민들에 의해서 식사 보급 차량이 막히게 되니까 쩔쩔 굶고 몇 끼씩 쩔쩔 굶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니들 또 고생이다 하면서 김밥을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1시가 되니까 그날 오전에 아세아 자동차라는 것이 지금은 기아 자동차 광주 공장인데 그것이 방위산업체예요 장갑차가 있어요 거기서 장갑차를 꺼내옵니다 시민들이 네 그리고 오전에 뭘 하느냐 하면 전남 도청에 들어가서 시민대표 몇몇이 들어가서 도제사한테 요청을 합니다 첫째 사과 배상 보상 그리고 중요한 건데 12시 정오까지 공수부대를 철수시켜라 그동안 우리가 봤다 공수부대가 발포를 하고 사람들이 희생됐으니까 이제는 철수를 시켜라 그러면 그리고 사과는 도지사가 직접 사람들 앞에 나서서 공개적으로 해라 요구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지죠 네 그래서 장갑차 가져온 거죠 네 아니 이제 그 전에 털어 가지고 온 게 그 장갑차가 금남로로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12시에도 공수부대가 철수하지 않으니까 그 장갑차가 돌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장갑차 돌진 이후에 이제 또 발포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거의 동시에요 장갑차 출발하면서 그 공수부대를 향해서 오니까 그게 설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민들이 모으는 장갑차에 깔려서 죽었다 또 하나는 개엄군이 공수부대원이 11공수여단에 권영훈이라는 일병이 있다가 죽었다는 게 한 가지 설이고 또 하나는 뒷걸음 치던 장갑차가 개엄군의 장갑차가 개엄군 장갑차가 그 병사를 깔았다 네 그게 있는데 아마 개엄군 장갑차 같아요 많은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와 동시에 한 번 가고 두 번째 오면서 버스도 같이 따라오다가 그때부터 이제 집단 발포가 시작이 되죠 우리가 그 영화 화려한 휴가에도 나오고 많이 얘기되는 그 애국가 울려 퍼지면서 집단 발포한 건 어디입니까 거기에요 거기죠 여기죠 이게 여기입니까 이게 한시에요 네 그럼 한시에 애국가를 신호로 해서 집단 발포를 한 건가요 그거는 영화적 상상력이죠 아니 어제 본 우리 mbc 다큐에도 그렇게 증언하시는 분이 있던데요 애국가를 시그널로 해서 발포를 했다 우연히 겹친 것 같아요 오후 1시에 애국가가 왜 나왔죠 근데 그게 그 세대들이 국기 하강식 할 때도 아니고 아니 그게 이제 국기 강하식을 이해를 하면 되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국기 강하식 하면 부동자 세대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후 1시에 애국가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게 전남 도청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고 이게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정을 하려고 아 좀 진정시키려고 진정시키려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아 그럼 교수님은 그 애국가를 시그널로 해서 계엄군이 발포를 했다는 건 좀 영화적인 상상력이다 네 그러니까 좀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된 것일 뿐이다 그렇죠 어찌됐건 시민들이 가져온 장갑차가 계엄군 쪽으로 돌진하고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시작이 됐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첫째는 집단 발포가 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누가 명령했는지가 안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전날에 삼공수여단이 발포한 거나 철수한 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광주역이나 광주시청이나 그리고 광주역 바로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kbs 방송국이 있었어요 국가에서 지방에서는 최일급 보안시설이에요 어찌 보면 계엄군들이 목숨을 걸고 사수를 해야 될 곳이에요 그렇죠 도청 전남 도청도 철수를 시키라고 하는데 왜 철수를 안 했느냐 하면 상부에서 명령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수도 하고 발포도 해요 그다음에 도청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발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고 공수부대는 공수부대를 비롯한 계엄군들은 정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건물들 금남로에 있는 고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저격병들이 올라가요 스나이퍼들이 조준사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민들을 향해서 네 그건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남대 앞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조준사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전남대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임산부가 죽어요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남편을 기다리다가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임신 중이었잖아요 네 임산부고 이거는 여성이라는 게 보일 텐데 그리고 배도 다 보였겠죠 그렇죠 임신 한 8개월인가 7개월인가 됐었으니까 조준사격에 의해서 사망한 건가요 머리를 맞았어요 이마가 관통돼요 네 그럼 조준사격이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확히 맞춘다는 게 그리고 이제 목격자들도 있고 그리고 공수부대는 기본적으로 저격병이 있죠 한계 지대마다 그러니까 오후 1시 집단 발포 그리고 그에 이어진 조준사격 그다음에 스나이프의 저격 이런 것들이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발포는 우발적이었을 수는 있는데 이미 그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죠 왜냐하면 공수부대원들이 총 실탄을 장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포가 가능했고 그다음에 제격병들이 올라가서 조준사격을 한다는 건 이제는 군사작전이 군사작전이죠 전투를 치른 거죠 그날 오전 10시 무렵에 총알을 실탄을 배분했다는 증언들이 있더라고요 본인들도 인정해요 이미 오전에 도청 안에서 전부 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부의 공수부대원들에게는 한 10발씩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장갑차가 올 때쯤 되니까 여차하면 상황이 여차할 경우에는 발포를 하라라고 이미 명령이 내려졌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후 1시에 이 집단 발포 이후에 시민들이 무장을 하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전남 도경에서 작성한 것에 보면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그날 오전에 한 8시 좀 넘어서 나주에 있는 반남이라는 지서에서 무장을 했다라고 나오고 군에서는 이제 그게 맞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지서에 뭐 묵이 있어봤자 뭐 있겠습니까 아니 있어요 칼빈 지서 이런 데는 근데 아마 그게 없을걸요 실탕 같은 게 아 있었어요 있었어요 광주는 없었는데 있었어요 전남에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전남에 있는 경찰서가 왜 그렇게 광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무장이 가능했냐면 지켜야 될 경찰관들이 광주에 다 시위지나 바로 올라와 있었어요 비어있었군요 사실은 공수부대를 투입하지 않아도 경찰만으로도 충분히 시위 진압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18일부터 투입을 시킨 거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게 제일 저는 의문입니다 5월 18일 오전에 그 근남로 시위가 경찰들에 의해서 해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이게 경찰에 의해서 관리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후에 굳이 공수부대를 그렇게 집어넣을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그게 참 의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왜 이렇게 잔인하게 진압을 했을까요 전두환은 왜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까지 안 했어도 권력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하려는 측면이 강했겠죠 그리고 이미 1년 전에 아니 몇 개월 전에 부마에서 공수부대 투입하니까 달랐는데 부산에서는 하루 만에 정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광주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정도면 깔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좀 더 속도감 있게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 자기들 입장에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나왔는데 의외의 반응으로 더 크게 확정이 됐다 확대가 됐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냐 전두환이 악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장한 우리 시민군이 맨 처음 나타나는 게 오후 1시 집단 발포 이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반남지서 이야기 아까 하다 말았는데 그렇게 해서 실탄이 되었다 군에서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몇 년 전에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다시 해봤더니 경찰 출신들이 그 당시에 있던 분들이 저는 그 자료를 보고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나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딱 첫 마디가 뭐냐면 도경찰국을 쓰는데 우리 경자를 쓰면 경계할 경자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말씀원 편이 들어가면 경계할 경자가 되고 그게 경찰이거든요 살필찰자에 그런데 그 자료에는 경계할 경자가 아니라 공경할 경자에요 말씀원을 뺐군요 네 누군가가 실수를 한 거죠 경찰 출신분들께서 딱 그걸 보는 순간에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이건 누군가가 가운데서 자료를 바꿔치겠다 조작했다 그리고 문서의 양식도 다르다 그러니까 5월 22일 오전 8시 나주 반남지서에서 칼빈 소총과 실탄이 시민들에 의해서 반출되었다라는 그 보고서가 잘못됐죠 경찰이 올린 보고서가 아니다 그렇죠 경찰들이 쓰는 말이 아닌데 이건 누군가가 대신 쓴 것이다 네 한자를 왜 꼭 틀리게 그리고 탈핑 양식이 틀리더래요 그 당시에 경찰로 근무하셨던 분들이니까 한눈에 그걸 딱 경찰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글씨는 중요한 것이니까 틀리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발포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이미 그 이전에 무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도 처음에는 그 자료가 그런 의미인지 몰랐었는데 몇 년 전에 그분들이 딱 정확하게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서 한 3시경쯤 되니까 이제 광주 시내로 나타나요 시민군이 네 총을 든 시민들이 나타나서 공수부대와 이제 교전이 시작되는 거군요 교전이 아니죠 시민들은 교전이라고 하는데 전투가 안 되죠 전투가 안 되죠 군대 갔다 오셨죠 행정병이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최정예 병사들하고 어찌 보면 총 한 번 제대로 집어보지도 못했던 운이 좋아서 교련교육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봐야 교련교육은 교련교육이에요 신병훈련소 가면 다 잊어먹는데요 교련교육은 고무청으로 해요 아닌데 저는 총기분해도 했어요 고등학생들한테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교련교육은 고등학교 교련교육은 고등학교 교련교육이 총기분해 올렸다고요 네 그게 시험 문제에요 우리 목총이었는데 그러니까 목총 가지고 그게 저런 고무청 저런 고무청 저런 고무청 분해가 이제 연륜이 나오는데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저희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무 쓸모가 없대요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대학교 때 배운 게 자 그럼 이제 시민군이 나타났고 그러면 시민군이 개헌군을 몰아낸 겁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지는 시민들하고 교전을 해서 그 상황을 돌파를 할 것인가 개헌군 입장에서 아니면 철수를 할 것인가 작전상 철수 네 그런데 만약에 교전을 해버리면 그날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시민들하고 교전을 해서 그 시민군 출신 분들은 아주 자랑스러운 무용담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시민들하고 교전에서 다치거나 죽은 홍수부대원들이나 개헌군이 없어요 네 아니 쉽게 설명하면 격투기 선수가 몽둥이를 들고 싸우는 거하고 유치원생하고 싸우면 어찌 되겠어요 그럴까요 상대가 안 되죠 그 당시 시민군이 주로 무장했던 화기가 어떤 거예요 칼빈 소총 이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하고 한국전쟁 때 쓰던 것이고 공수부대는 베트남전 때 쓰던 M16 단발화기하고 자동화기차이잖아요 그렇죠 잘하네요 군대 어딜 갔다 왔습니까 비밀입니다 칼빈 소총 안 써봤을 텐데 칼빈 안 써봤는데 예비군 훈련 가서 칼빈 쏴봤다 예비군 훈련 가면 M1주잖아요 어쨌든 그 두 개 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하고 그런데 이제 철수하는 과정에서 총에 맞은 경우는 있어요 실제로 개혁군이요 네 공수부대가 그래서 다친 경우는 있는데 도청 앞이나 전남대 앞에서 또는 조선대 앞에서 교전을 해가지고 다쳤다 저희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없어요 그런 경우는 자 5월 21일 그래서 개혁군이 이제 작전을 변경해서 광주 외곽으로 철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공세작전이죠 그러면 그리고 이른바 해방 광주가 시작되는 겁니까 네 22일부터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이제 21일 오후부터인데 시민들이 그때까지는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아직 뭐 이미 다 떠나버렸는데 도청 직원도 막았고 전남 도청 안에 그 바운더리 이렇게 벽 안에 담장 안으로 도경찰국도 있고 다 있었는데 경찰들은 각자 해산 그 다음에 도청 직원은 그 먼저 철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5시경에 공수부대가 철수 이렇게 상황실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을 딱 닫았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도청 안에 들어갈 사람도 들어가기도 했는데 22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들이 접수를 했죠 원래 2부로 구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수님이 아시는 게 많으니까 얘기가 점점 길어져요 저희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3부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부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2부에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2부에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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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